권력이 정당하려면 선거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금 부서진 상태이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오랜 시간을 참 희생해서 선대가 얻어낸 선거의 공정성 문제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17년 대통령 선거의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득표 득표일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플러스 7.7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0값을 중심으로써 플러스 7.7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마이너스 여러분들 5.6입니다. 국민당은 안철수 후보는 마이너스 2.8입니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7.4%가 나오네요. 이런 사전투표가 정상적인 경우라면 제로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인 홍준표 후보, 국민의투명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서 다 분포가 돼야 되죠. 봉오리가 하나가 생겨야 됩니다. 이렇게 모두 떨어져 있는 것은 봉오리가 세 개가 생긴 겁니다. 세 개.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이 없어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전국 평균값입니다. 여러분 이게 2020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플러스 9%입니다. 정확하게는 여러분들 몇 프로인가 하니까 플러스 9.3%입니다. 흐릿이 심하게 조작을 했죠. 윤석열 후보는 마이너스 여러분들 몇 프로인가 하니까 8.2%입니다. 봉오리가 두 개인 겁니다. 쌍봉, 정상적인 투표,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연값을 중심으로 해서 푸른석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중첩돼서 봉오리가 한 개인 형태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사전투표 조작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나 2018년 대통령 선거나 거의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거의 같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2017년 대통령 선거나 2022년 대통령 선거나 봉오리가 두 개 생긴 겁니다.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관내 사전투표 지지도하고 당일 투표 지지도가 비슷해야 되기 때문에 두 선거 모두 정상적이면 0값을 중심으로 분포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그냥 그야말로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은 2017년 대통령 선거, 오른쪽은 2020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도 개선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은 항상 여러분들 먼저 선거를 훔쳐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위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차익값은 특정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입니다. 정상적인 선거는 0값을 중심으로 해서 봉오리가 하나가 생겨야 됩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많이 조작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뭡니까? 차익값이 플러스 8.7%입니다. 나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0이나 3% 이내에 머물러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부는 마이너스 10.6%입니다.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는 마이너스 2.1%입니다.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부의 사전투표 득표율에서 많은 것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2017년 대통령입니다. 이건 사전투표 조작이 없지만 일어날 수 없는 결과죠. 여러분 이게 2022년대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선거입니다. 이재명은 몇 퍼센트냐? 플러스 6.6%입니다. 윤석열은 몇 퍼센트냐? 마이너스 6.7%입니다.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관외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 득표율 사이에 엄청난 격차가 발생한 겁니다. 왜 발생합니까? 관외사전투표에 조작을 해서 한쪽은 표를 쑤셔넣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한쪽은 표를 빼앗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이것을 함께 보게 되면 하나도 바뀐 거 없습니다. 5년 동안.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조작선거를 하는 방식이나 202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조작하는 방식이나 똑같은 겁니다. 어쩌면 사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야기죠. 세월이 5년이 흘렸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해 동일한 조작 방법을 사용해야죠. 조작률만 좀 다르게 해서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더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6.25 전쟁하고 똑같은 겁니다.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선거를 훔친 것은 아주 쉽게 체제를 전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7년은 전국입니다. 전국에 모두 다 뭐죠? 제주도는 플러스 9.5, 경상남도 플러스 7.7, 경상도 플러스 6.6. 어마어마하게 큰 수. 전국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가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민주당이 다 큽니다. 자유한국 동안 항상 전국에 한 것도 예없이 다 마이너스 값입니다.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는 모두가 여러분 국민의 당의 안철수 후보 모두 다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까? 경상남도는 민주당이 플러스 7.7, 문재인이 플러스 7.7입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는 마이너스 6.8입니다. 경상북도도 이런 플러스 6.1, 얼마나 이러면 경상북도 쑤셔 넣었으면 6.1이나 됩니까? 홍준표는 마이너스 7%입니다. 좌우대칭에 엄청나게 큰 차이값이 한쪽은 항상 플러스 값, 한쪽은 항상 마이너스 값. 어김없이 뭘 이야기합니까? 사전투표 조작을 한 거죠. 2017년도에 시행했던 방법이 2022년도에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름 민주당이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플러스 5.9, 이재명 마이너스 4.7, 윤석열. 경상남도 이재명 플러스 이름 5.7, 윤석열 마이너스 4.5. 좌우대칭에 아주 큰 값이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 값. 이렇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중첩 분포되어야 될 선거대에 있다가 한쪽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표를 쑤셔 넣어줬으니까 관내 사전투표에. 표를 빼앗겼으니까 항상 마이너스 겁니다. 이 하나만 그래프만 보더라도 사전투표 조작이 엄청나게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2022년도 3.9 대통령 선거에서. 두 개를 딱 비교해보면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왼쪽은 2017년 5.9 대통령 선거. 오른쪽은 2020년 3.9 대통령 선거.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걸 보고도 사전투표 조작이 없다고 하면 그건 정신나간 사람인 겁니다. 아니면 무식하든지. 아니면 무슨 뭘 먹었든지. 약을 먹었든지. 그런 거죠.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심상균도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문재인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홍준표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안철수는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값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 제주도. 민주당 플러스 9.5. 경상도 플러스 7.7. 경상북도 플러스 6.1. 전라남도 플러스 3.1. 전라북도 플러스 2.9.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앞두진 승리니까 조금만 조작이 되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플러스 8.9. 북도 7.6. 강원도 10.5. 경기도 6.7. 세종시 8.4. 울산시 9. 대전시 8.4. 광주시 1.9. 인천시 플러스 6.5. 대구시 플러스 7.4. 부산시 플러스 9.2. 서울시 플러스 7. 선거가 이 모양인데도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찬 이야기죠. 오늘 6.25 전쟁인데 6.25 전쟁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이거는 전쟁을 6번 치룬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훔친 겁니다. 심영희님처럼 총칼 없는 전쟁이죠. 다음에 관외사전투표입니다. 차이값이 꼴은 관외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사전투표 조작이 없을 때는 0값을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 이내에 아주 적은 수치로 분포가 돼야 됩니다. 봉오리는 하나입니다. 정확하게 봉오리가 두 개 나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좌우대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죠. 경상북도는 홍준표가 마이너스 24.9%입니다. 경상남도는 마이너스 17.4%입니다. 완전히 그냥 돌아버린 수치입니다. 강원도는 마이너스 17.3%입니다. 대구시는 마이너스 17.3%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훔쳤네. 4% 이상 나오면 이게 다 조작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2022년 대선입니다. 똑같습니다. 제주특별시하고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제외하게 되면 이건 특별지역이니까 나머지는 똑같은 좌우대칭입니다. 표를 빼앗은 거죠. 전라도가 사전투표가 낫내라고 그렇게 보지 마시고 전라도는 차익값 있고는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니까 표를 적게 가져간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상대방이 이렇게 윤석열 후보의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 수가 적을 거란 말이죠. 적으니까 당연히 뭐죠. 퍼센테이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금의 예님이 6.25보다 더한 대한민국 선거다. 그렇죠. 전라도는 조작할 필요가 없는데 알뜰하게 다 조작을 하죠.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금 했지 않습니까. 분노하진 대한민국은 국민이 뭐 해도 쌉니다. 이런 걸 보고 침묵하면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보존할 그런 가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2017년 대통령 선거 관외 사전투표고 오른쪽은 이런 대통령 선거 2022년도 3구 대통령과 똑같습니다. 패턴이. 이런 일이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산소호흡기를 겨우 딴 상태입니다. 그럼 특정 지역 한번 보세요. 서울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도덕질을 했으면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까. 강원도 7.9, 송파구 7.5, 강동구 7.9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차이값이 0에서 3% 이내에 되는데 이렇게 큰 값입니다. 이게 이런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서울특별시입니다. 이런 좌우대칭의 큰 값이 차이값이 크고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 국민의힘당은 항상 마이너스 이런 걸 보고 조갑제는 어떻게 뭡니까. 부정선거가 없었고 사전투표 조작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정신이 정말 돼가볼 때는 온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보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신 있게. 이게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은 2017년 대통령 선거, 오른쪽은 서울특별시입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부산시입니다. 경기도. 어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다 사전투표를 조작한 거죠. 2017년 대통령 선거. 여러분 이게 2022년 대통령 선거. 좌우대칭이 딱 장악과 일치합니다. 같이 해놓으면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 겁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하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하고. 이게 여러분들 대전시입니다. 대전시는 비교적 간단하네요. 다섯 개니까. 이게 어떻게 나옵니까. 민주당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대덕구는 몇 프로죠? 플러스 8.4, 유성구 플러스 7.1, 서구 8%, 중구 8.3, 동구 9.1. 차이칩이죠.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대전광역시 2022년도 다룹니다. 다 조작을 한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권력의 정당성이 없는 거죠. 정통성이. 여러분 정상적인 선거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16년에 20대 총선하고 같습니다. 영값을 중심으로 차이칩,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은 다 봉오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모든 분포가 영값을 중심으로 분포가 돼야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후보별 지지율이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2020년 4.15 총선이 어땠습니까? 이렇게 플러스과 마이너스, 봉오리가 두 개가 생기죠. 이러면 100% 뭡니까? 사전투표를 조작해가지고 밀어준 겁니다. 플러스 쪽으로 빼앗아가지고 마이너스 쪽으로. 그래서 두 선거가 딱 대비가 되는 겁니다. 2016년 20대 총선 봉오리 하나, 2020년 4.15 총선 봉오리 두 개 부정선거입니다. 사전투표. 정상적인 투표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고흥, 보승, 장흥, 전라남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런 정상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의 정상이 나주시, 화순군처럼. 이렇게 나오면 100% 뭡니까? 조작인 거죠. 이런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정상은 여러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 정돈이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권력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정통성이 있어야 되고 국민의 자유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것은 국가 권력의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허영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의 석자 교수입니다.